여러분, 지난주 저는 TV 앞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깜깜한 밤, 전남 고흥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더군요.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네 번째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죠. 이번엔 좀 남달랐습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간 기업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쏘아올린 역사적인 첫 발사였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도 이 누리호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했던가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고 또 도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니까 과학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밤잠 설쳐가며 가족들과의 시간도 줄여가며 오직 대한민국의 우주독립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왔겠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이번 성공에도 발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공백이 인력이탈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중장년층이 한평생 일터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들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듯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도 그들의 인내와 열정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님도 말씀하셨죠. 최소연 1회 발사를 추진하겠다고요. 이 말 속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물려주고 싶은 어른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영원한 꿈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누리호의 비상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 함께 나누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